이거 하나면 쉽게 지울 수 있어요. 얼룩이라는 얼굴은 다 지울 수 있다는데 커피 얼룩이 진짜 지워질까요? 자 문지르니까 지워집니다. 보세요. 다 지워졌어요. 방금 그건 맞을까 싶은데 깨끗하게 지워졌어요. 지우기 힘든 것이 바로 기름때입니다. 이거 하나면 빨리 설거지를 끝낼 수 있어요. 자 설거지통에 넣고 닦아보는데요. 기포가 일어나는데요? 살 닦이는 거 보이시죠? 궁금하다. 도대체 뭐해요? 이거 하나면 금방 닦을 수 있어요. 자 철수세미로도 힘든 탄 냄비 하지만 지우개로 쓱 승리니까 이것도 쉽게 지워집니다. 이렇게 쉽게 다 지워졌어요. 설거지할 때 저게 얼마나 힘든 건데 딱 하나 없어졌어요. 마술이에요. 이거요 다 지워지는 만능 지우개예요. 만능 지우개. 제가 사용하는 만능 지우개 궁금하시죠? 전분 한 컵만 넣어주세요. 물은 종이컵에 반 컵만. 베이킹 소다. 간단했습니다. 베이킹 소다였습니다. 반죽간 가루를 틀에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요. 만들어집니다. 간단하죠? 한번 만들어두면 청소할 때마다 간편하게 쓸 수 있어요. 한번 닦아볼까요? 이게 뭐야? 새까맣게 탄 냄비 바닥도 닦아보고요. 각설탕 아닙니다. 번져버린 커피 자국도 쓱쓱 닦아봤습니다. 밖에 나갈 때도 하나씩 들고 나가면 좋겠네요. 그러니까요. 그때 가루를 쓰게. 저걸 또 밖에 나가서. 밥을 사셔야겠어요. 기름기 둥긋은 설거지도 순식간에 끝났습니다. 효과가 정말 기가 막히네요. 반짝반짝해요. 가루를 돌때는 굉장히 불편한데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편하네요. 만능 지우개 또 어떻게 활용할까요? 신발장이나 화장실에 두면요. 냄새를 흡수해주는 탈취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. 지방예일 걱정 해결 만능 지우개 이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십시오. 신발장이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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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발장이나요.